점, 기미, 잡티, 금버섯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점, 기미, 잡티, 금버섯을 싹 다 홀라당 빼버리는 제품이 있으면 아주아주 대박이겠지요?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 어드마이어 마이세럼 스킨. 그래서 저도 지인을 통해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미국 아마존에서 품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피부를 짓무르게 하여 박피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바르면 사람에 따라 따갑고 가렵다고 하는데 저는 3일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손등에 발랐는데. 4일차 되니까 조금 달갑게 되더니 5일째 되니까 부풀어 올라서 저도 몰래 가려웠는지 저도 몰래 긁는 바람에 거기에 껍질이 벗겨졌어요. 요리할 때 기름이 튀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4개가 있어서 항상 신경이 쓰였는데 이번에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해서 일단 손에 점을 한번 빼보고 얼굴에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껍질이 오늘 꺾어지고 나니까 이 까맣은 부분이 이렇게 흐려지면서 점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여기하고 여기만 조금 까맣고 여기 다 이렇게 4군데가 까맣었거든요. 요렇게 근데 여기 지금 두 군데는 많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바르고 있어요. 하루에 하루에 저는 4,5번씩 바르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점이 까만 점이 요렇게 없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5일차입니다. 계속 이렇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